자신감도 좀 많이 없어졌나? 모르겠어 탈락 후보자가 된 구준회 군, 송윤형, 정진형 군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모습이 안쓰럽고 그래서 많이 미안했어요 총 7명의 멤버를 선발하는 아이콘 지금 3명의 탈락자 후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7명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 3명 중에 1명이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원년 멤버 중에 지금 2명이 탈락자 후보에 와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인데 한 지붕에서 한 숯밥 먹고 죽자 살자 연습했던 애들 둘이 저희 그룹이 되기 위해서 같은 식구끼리 싸워야 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힘을 줬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팠죠 여러분들한테 자극이나 상처는 정말 더 강한 굳은살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강한 시련을 많이 겪기를 제작자로서 바랍니다 가수라는 직업이 그래요 무대에 올라가서 나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올라오는 직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십 명이 있든 수백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있는 관객의 마음을 다 훔쳐야 돼요 그게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본인이 즐겨 하던 곡이나 가장 자신 있는 곡이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으로 해서 여기 있는 네 명의 신사위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현금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무관주 하겠습니다 hé, 무관주 아, 무관주 오우 자, 무관주 This is what you meant to me You could be my girl You're my biggest secret Let me breathe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갔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구준혜 씨 네 Shining out the regular and on-die Tell me what you call me When a chick don't make decision Based on a dude's warning She ain't in the calm Acting I cannot call holy If she leave the call with me Then no maturity Gonna make sure she follow me and not care So from my little mama Into drama So in celebration of you Shady I'm always a girl Here's a toast to the leaders we care I see your bass Say yeah I'm going to start I'm going to start 105 is a number that comes to my head When I think of all the years I wanna be with you Wake up every morning with you in my bed That's precisely what I plan to do And you know one of these days When I get my money right Buy you everything and show you All the final things in life We forever be in love So there ain't no need to rush But one day I won't be able to ask you loud enough I say will you marry me I swear that I will admit it I say will you marry me I say will you marry me 잘한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한 번만 부러면 돼 네 축하가 다 됐다 아, 생각나? 조선아 형님 준비하세요 색깔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도끼가 급작스럽게 무반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너무 고생했고 먼저 한 분을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송윤영 군이 송윤영 군이 네 일단 처음으로 제외가 됐어요 미안했어요 나를 지금까지 믿어준 팀한테 미안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탈락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이 날아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지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참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이라서 뭔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근데 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거를 움켜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인한 게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팀에 입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좀 무섭고